엄마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사주에는 돈복은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사시면서 봤을 때 이렇게 펼쳐보면 책을 펼쳐보듯이 펼쳐보면 엄마가 기복이 참 많아요 삶이 기복이 참 많고 5년 전부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가시방석길을 너무 많이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금 말해요 근데 5년 전에 7년 전에 이별수가 들어와야 되고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내 짝이 있더라도 내 짝하고에 분명히 등을 쥐고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으라는 사실을 갖고 있고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같이 단단한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다가 3년 전에 엄마가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사셨어야 돼요 그러면 금전으로 엄마가 주머니에서 목돈이 나가든가 오리지널 간제가 끼든가 그런 수준을 엄마가 있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3년 전에 엄마가 4년 전에 내가 겪지 말아야 돼 망신수도 들어오고 망신수와 간제가 엄마가 끼면서 거기에서 내 금전이 회오리 치듯이 쑥 갑자기 빠져나오면서 엄마가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속은 지금 썩어서 썩어서 뭉그러져서 정말로 통통 비어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엄마가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잘못 잡았노라 지금 그러셔요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았거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서류상에 컴퓨터상에 잘못 분명히 전화벨 소리에 잘못 엮여서 엄마는 크나큰 돈이 주머니에 한 장으로 비치는 돈이 한 장으로 크나큰 돈이 내가 봤을 때는 새어나가라는 수준을 갖고 있어요 뭐에 엮이셨나요? 엮인 거거든요 진짜 선생님 말대로 내가 6,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 신랑이 저는 이런 일 없는데 우리 신랑이 뇌졸중으로 누워서 병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가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는데 돈은 버는데 계속 돈은 계속 새어 나가는 거야 모일 때가 없어서 모이면은 그 돈이 사라져 내가 누구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조금 내가 돈을 모아 놓고 혼라당 없어지고 근데 진짜 선생님 말대로 남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착해 보이는데 가슴은 옛날에 살아론판이야 그리고 애들도 중요하지만은 나도 62세니까 내 길을 찾아야지 우리 신랑하고 내가 애들한테 돈 안 벌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걸 노력하는데 워낙 없으니까 말 끊어서 미안한데 6,7년 그 무렵에 내가 잡지 말아야 될 거를 잡았다고 했잖아 엄마가 건들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그때 잘 생각을 해봐요 잡지 말아야 될 것과 건들지 말아야 될 거를 분명히 상문이 껴있다 상문이 껴있으면서 엄마네가 휘말리면서 아버지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고 엄마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야 그때부터 엄마네 집안에는 품지박산이 분명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새긴 밤을 지나긴 세월 밤을 엄마는 눈물바람으로 아마 지금 날까지 살아온 세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쁜 운이 아니고 이 사주에 돈복이 없는 사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손 대지 말아야 될 거를 손을 대놓고 선부터 엄마는 지금 가시 방석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바늘 위에 지금 걷고 있는 형국이야 그러니 얼마나 지금 힘이 들고 돈이 메말라 있다고 내다가 말하자면 자식들이 하나같이 엄마 주머니에 돈을 좀 채워줬으면 좋으련만 채워주는 자식이 없노라 지금 그래요 그래도 조금은 애들이 같이 살면서 조금 주긴 줘요 그거는 엄마 단돈 몇 푼이지 그냥 엄마 용돈 생활비 그런 단푼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목돈을 갖다가 엄마한테 주머니에 주기에는 아직까지 애들이 자리를 잡지를 못했다고 앉은 자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했다고 그러면서부터 엄마가 지금 힘이 드는 시기고 이상하게 7년 전에 아버지가 주당을 맞았다 네 우리 신랑이 진짜 무슨 개와서 1년 만에 쫓겨났어 그러고 나서 이사와서 그때부터 1년 뒤에 우리 신랑이 저렇게 내졸죽에 걸려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엄마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아놓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놓고 거기에서 아저씨가 주당을 맞았다고 주당을 맞아서 내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으면서 뒷골이 땡기면서 지금 쓰러져서 있는 형국이고 근데 또 말하자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반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나요? 반이? 반이? 그러니까 정신이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어 몸이 반이 나갔노라 지금 그래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작년부터 작년부터 몸 수저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네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엄마 또다시 분명히 이동을 했었어야 돼 집에 문서를 이동을 또 했었어야 돼요 저희 신랑이 이동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아 그러면서부터 아저씨가 조금 케어가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치? 그전에는 아저씨의 효과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사람이 오거나 가거나 조금은 그냥 그렇다라는 게 조금 예를 들어서 치매 아닌 치매 식으로 조금 있으셨는데 지금은 아저씨가 이동을 하면서부터 좀 몸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7년 전에 죽지 않고서 엄마가 생이별을 하지 않고 용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언니네는 7년 전에 이별 아닌 이별은 했었어야 돼요 이별 아닌 이별을 했었어야 되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네 이 서류상이 부부네가 진짜 서류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한 번에 이별이 분명히 들어왔었다 지금 그러시는데 그러지는 않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기가 돌아왔었으니까 그 시기는 잘 무마가 됐어요 잘 됐는데 또 하나만 말하자면 엄마 또한 내년에 내년에 내 몸에 변화가 들어와요 몸에 변화가 들어오는데 엄마가 위가 괜찮으세요? 엄마 말하는 거야 네 저는 괜찮은데 제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수전과 내년 수전에는 엄마가 몸에 변화가 들어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도 내 몸에 이름이 있는 병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라는 수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심장 수술했어요 그렇죠? 아 나 위인 줄 알았어 미안해 나는 엄마가 위인 줄 알았어 여기를 비춰줘서 나는 위가 괜찮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점사를 내가 못 뽑았고 어찌됐든 간에 근데 엄마가 내 몸에 작년과 작년에 괜찮으셨어? 작년에 이걸 판정을 받은 거야?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렇죠 작년 수전부터 엄마가 분명히 내가 내 몸에 변화를 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또 한 번에 고비가 분명히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는 잘못하다가 부부네가 아이들한테 오리지널 짐을 줄 수가 있는 수전이 들어와 이거를 왜 엄마네가 지금 몸에 변화가 들어왔냐면 7년 전부터 운기가 내려가면서부터 조금 그때부터 언니네는 신랑 쪽에 분명히 건들지 말아야 될 묘를 분명히 건드렸을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묘를 건드려놓고서 언니네가 지금 몸으로 하나하나 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그러니 이거를 조금 조금 파헤쳐서 언니네가 조금 액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버지는 그래도 그 고비를 사자가 지금 왔던 게 가신 건 맞아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3년 있다가 3년 후에 또 한 번의 고비가 들어와요 그 고비만 잘 넘겨놓고 나면 괜찮고 엄마는 내년에 정말 내가 많이 힘든 시기가 들어와요 힘든 시기를 잘 무마해놓고 나면 괜찮아요 알았죠? 그리고 직장의 엄마는 엄마 일 못 다녀 엄마는 전혀 일 못 다녀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내 직업상의 엄마가 앉은 자리가 뿌리가 그렇게 제대로 내려앉지를 못했어요 어느 곳에 한 곳에 다니다가 또 한 곳에 또 옮겨지고 또 한 곳에 또 다니다가 또 한 곳에 옮겨지고 그러다 보면 엄마는 내 사주의 직장의 끈은 이미 끊겼어요 그래서 내가 부업 쪽으로 조금 풀어를 간다 하면 괜찮겠지만 내가 내 몸으로 힘든 직장 생활은 끝이에요 부업했다가 손가락이 또 아파서 못했어요 장아세 주운근이 온 거야 그래서 엄마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의 직업의 끈은 이미 끊겨버렸어 그래서 조그만 조그만 일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내 몸을 갖다가 사려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들을 제대로 뿌리를 안 쳐서 아이들이 엄마를 애들이 내 부모를 케어하는 시기가 이미 엄마네는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나 내 직업의 끈이 말년을 봤을 때는 너무 짧다 짧은 시기를 그냥 무당집을 조금 알아서 엄마가 좀 빌어갔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원체 집이 힘들다 보니 엄마가 이런 상황을 알지를 알아가지를 못했던 게 엄마의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의 잘못이야 조금 답답한 삶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미리미리 막아갔으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까운 분이세요 솔직히 이 사주가 차라리 나랏 녹과 금전에 있는 건데 그거를 풀어먹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내년 내후년만 고비 잘 넘겨놓고 나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아저씨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케어가 하나씩 하나씩 돼가고 있는 걸로 느껴지지 악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도 잘 케어를 해주시고 나면 나는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 한 3시간짜리만 일을 해도 괜찮죠 선생님 말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엄마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엄마가 정말로 내 몸을 갖다 손과 발을 갖다 써서 내 몸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끊겼어요 엄마가 내 직업의 끈이 끊겨버렸어 그래서 참 아까운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안쓰러운 면이 참 많은 분이야 엄마는 7, 8년 전부터 내 삶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이어서 엄마가 용께 지금 살아서 지금 생활을 한다는 게 나는 존경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다른 분 같았으면 벌써 주저앉아서 벌써 배째라는 주로 왔었을 텐데 엄마 용해요 진짜 진짜 용해요